네 안녕하세요 소우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게 시장에 주도 테마가 있으면 주도주가 있으면 주도주로 수급이 당연히 몰리겠죠 우리 대왕고르 프로젝트는 그렇다면 어떨 것이냐 시장이 조정을 보이거나 특별히 부각을 보이는 주도 테마가 없다면 대왕고르 프로젝트로 습관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정고점 64,500원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동안 상승폭 여기가 28,000원이었고 64,000원까지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 대왕고르 프로젝트가 과연 언제까지 이게 12월에 다음 시출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 설명까지 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가스공사뿐 아니라 대왕고르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자료를 좀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자 시출 계획은 12월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6월 7월은 이제 수익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놨고 성공 불용 자체도 공기업에 적용을 하는 그런 진행 내용 또 해외 참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분석하는 거 최종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오늘 시장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명확하게 있으면 대왕고르가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반도체 대표적인 두 종목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전력관련주 또 반도체 제거죠 반도체 한미반도체 DI도 반도체고 대부시스터즈는 개별주 게임입니다 대안전선 전력관련주 워트도 반도체 자 더존 비지원 이런 거는 다 개별 움직임인데 자 이렇게 반도체가 강한 날 주도 테마가 확실히 있는 날 대안고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전력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대원전선이 4천억 대안전선이 1,500억 이렇게 시장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가스공사 또 어떤 게 있나요 포스코인터내셔널 마찬가지로 조종을 보이고 있고 자 최근에 부각받은 동양철감만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하락 중이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대왕고리 프로젝트가 과연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입니다 소강상태 왜 소강상태일까요 자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음 나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은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료를 볼까요 자 전일자 안내드렸던 내용을 보면은 이 안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분께서 현재 국내 제도가 대규모 자원 개발과 안 맞게 돼 있다 그래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투자자가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기술력이나 업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두 가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또 SK 또 GS글로벌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동양철관까지 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로는 좀 어렵고 자 해외 기업 해외 자원 탐사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지금 국익을 챙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조강권을 줘야 되겠죠 자 실제로 기름이나 가스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얼마로 나눠 먹느냐 이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수익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또 해외에서 조강권을 많이 가녀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합의점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 자 또 하나는 자 석유공사가 발표한 것처럼 여러 복수의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투자하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다음 이슈가 구체적 협의인데 후보지로 거론되는 몇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는 엑선모빌이 있을 거고요 엑선모빌 또 로얼더치쉘 로얼더치쉘 또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적극적으로 로드쇼라고 하죠 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 설명에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 로드쇼 이후의 결과 예를 들어서 엑선모빌이 관심을 보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나와야 다음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제가 이제 S급 테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S급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테마 역시 S급이다 그래서 좀 길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12월에 시추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오르긴 어려울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기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 보더라도 자 6월, 7월 대응 전략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자 6개월간 계속 이렇게 우상행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리 큰 테마라도 분명히 중간에는 차익 실현을 하는 세력이나 아니면 뭐 개인이 됐던 누가 됐던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름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 보이고 다시 급등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자 이 고점 부분에서 제가 고점 징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고점 징후가 나오면 물량을 분할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단기 기간 조정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다시 재매수 타점을 잡아오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외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시추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상승 초입을 다시 공략하자 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자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대로 추세가 무너져 버리면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계속 보유를 한다면 추세가 무너졌을 때 혹은 수익을 상당히 반납을 했을 때 여기서 고민이 아주 많아지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적당히 분할 매도 고점 징후가 나온 다음에 적당히 분할 매도를 한 다음에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조정이 오면 이때 다시 재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이런 전략을 준비해 놓은 거고요 또 성공 불용자 제도도 지금 야당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성공 불용자 제도가 이제 공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활을 지키고 또 여기에 몇 가지 기업이 있죠 엑소 모빌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쉐브론 쉐브론 또 로열 로열 더치셀이죠 이 정도 기업에 관련된 분석 자료까지 모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께서는 이 자료를 모두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기 전략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타점이 오면은 내가 매도를 할 것인가 혹은 추세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서 엑스트를 할 것인가 자료를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여기 있죠 자 핸드폰을 여셔서 여기 010-5904-8931번 여기로 문자메시지 주시면 되는데 한국가스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전략 준비해놓은 거 모두 받으셔서 그대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비공개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정리를 좀 해놨는데 특히 이 해외 참여 가능 기업하고 성경부른자 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료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한 6월 중순 이전에 받아보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셔서 새로 나온 내용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자 계속 보유만 한다고 계속 무작정 보유만 한다고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나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시추 계획은 12월인데 지금 여러가지 의혹들이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명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 물론 시추를 해서 기름이 뿜어 나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주가가 얼만큼 오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얼만큼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우리 투자자는 무조건 수익에 집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저도 큽니다만 일단 수익에 포커싱을 맞추자 그리고 욕심 좀 내려 놓자 그리고 크게 상승하면 분할 매도로 접근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보일 때가 분명히 옵니다 6개월 내내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자 이 구간이 왔을 때 재매수 타점을 잡자 근데 추세가 무너진다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정리해놓은 거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차트 모심만 보면은 다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7%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 코스피가 0.48% 플러스죠 자 상당히 약한 상황이고 지금 빨리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보통 짧은 수익이라고 하죠 이틀에서 3일 정도 안에 수익 내고 나오겠다 이러시는 분들 저희도 여기 구간에 공략을 했잖아요 아까 여기 자료 보여드리면 자 여기 네모 친 구근이 저희가 실제로 공략한 부분입니다 자 이래서 한파동만 딱 먹고 나온다 다음 장대 연봉이 뜨면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때 먹고 나온다 그 이상은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수익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에서 짧게 들어가신 분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겠다 혹은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또 이 대원고래 프로젝트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매수세가 지금 당장 붙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하는 구간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자 이렇게 시장 주도주가 명확할 때 반도체 전력 두가지죠 반도체 삼성공조도 인공지능 냉각기 관련된 냉각 시스템 기술 자 이렇게 명확하게 있을 때는 여기까지 워트까지 디아이까지 입니다 한미반도체 이럴 때는 아무래도 테마주가 약하실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반드시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제가 저점 낮아지는 구간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구간은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이 멈추고 지지선이 생기고 혹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추세 전환되는 시그널을 기다리고 차라리 비싸게 사더라도 물론 계속 떨어지는 거 받치면 언젠가 최저점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이 추감에서 물량만큼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물타기를 하자 그리고 물타기 타점 역시 자료로 다 물타기 타점 잡는 법 자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자료 받아 가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렇다 이슈가 없고 다음 이벤트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자 로드쇼 한다고 말씀드렸죠 로드쇼를 하고 나서 여기서 반응을 보이는 기업이 어떤 수준의 기업일지 후보로 거론되는 거 정리 다 해놓은 거 말씀드렸고 자 이 이후에 새로운 이슈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후속주 지금 7월에 빅이벤트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체코에서 원전 4개 짓습니다 30초짜리 이거 후속주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 가시고 수익을 낸 다음에 그 수익금으로 뭐 비중 추가를 하던 물타기 불타기를 하던 해서 수익 극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무료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자료도 그렇고 후속주도 그렇고 대신 좋아요 버튼 하고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더 힘이 나서 좀 더 좋은 분석 객관적이고 좀 신뢰가 가는 분석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정보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안내를 드리고 거래 대금이 어떤 테마에서 어떤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도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안에서만 놀아야 합니다 소외주에서 놀다 보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물려도 대장주에서 물려야 되고 대장 테마 주도 테마 안에서만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탈출 기회를 꼭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외의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수익 인증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낸 거 또 JTNC는 유리기판 관련주 뭐 실리콘2 화장품 관련주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 바이오까지 시장에서 핫한 테마주 위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아직도 왜 거래 대금 상위 혹은 주도 테마 안에서 놀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세요 꼭 참여하셔서 실시간 매수 외도 타점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거래 대금이 어디서 터졌는지 또 어떤 섹터에서 상한가가 나왔는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남겨놨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서 안에 내용을 다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방대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시장이 끝나고 나서 혹은 주문시기 전에 한 2, 30분 정도 확인만 한다면 자 우리 모두가 시장 주도 테마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디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제가 매일매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또 상한가 종목 매일매일 분석하는 사람치고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계좌가 완전히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난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원전 우속주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었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은 이미 지났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수혜주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가 7월 중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빠르면 6월 말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보이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3주 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초 짜리 초대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제가 지난 5월 말쯤에 5월 23일쯤에 관련된 종목, 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두 종목의 슈팅이 나왔고 아직 한 종목이 남아있다 이거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안내 드렸던 내용 잠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5월 23일 나와 있죠? 볼게요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 엔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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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자 5월 23일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었는데 자 이렇게 내용 보내드렸죠 소속주 5월 24일 금요일 우진 엔텍 34,000원 이하로 잡아보자 체코 우선 협상대 7월 공개되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해당 구간이 어디였냐면 자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여기서 좀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5월 27일 월요일 상한가를 갖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 구간 다들 받아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적어도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후속주 아직 남아있다는 거 자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변압기가 3월에 상승했고 전선화가 구리가 4월 에너지가 5월이었고 원전은 5월 말이었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6월 3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등장을 하면서 석유, 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의 모든 수급이 들어가면서 우리 원전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벤트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체코 원전 막판 총력전 나와있죠 30조 초대박 프로젝트고 결과는 7월에 나온다 7월 중순에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순 자 빠르면 6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탈 원전에도 기술 수준 끌어올려서 프랑스와 오선 협상자 선전 경쟁을 하고 있다 막판 2파전이다 자 유럽은 탈 원전 선언했지만 실패하였고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 시도했지만 결국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코에서 끝이 아니고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영국, 스웨덴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영국은 최근에 SM을 하겠다고 프로젝트 발표를 했고 민간 기업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는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로베니아도 우리나라랑 원전 관련된 브리핑, 미팅 같이 했었고요 스웨덴도 최근에 원전 열기를 짓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원전 열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후속주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전화번호로 010-5904-8931번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속주 저희가 총 3종목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우진엔테, 우리기술, 나머지 한 종목 아직 매수 유효하다 지금 조정받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일주일에서 늦어도 3주일 안에 슈팅이 가능한 수익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여러 개 남아있다면 혹은 어떤 종목에 물려있다면 이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고 기존의 종목 그리고 나서 비중 추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꼭 잡아보신다면 계좌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물린 종목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수익이 나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 주도주 안에서만 놀아야 되기 때문에 원전 수혜주 1주에서 3주짜리 프로젝트 반드시 잡아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이 내서 7월 주도주, 8월, 9월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호 전문가와 함께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분들은 후속주 텔레그램 정보방 받아보시고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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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